권성모 통문장 하겠습니다. 근데 뭐, 초등학교 6학년이 쓰기가 뭐 어쩌고저쩌?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t's birthda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t the party At the party Babies pick up Babies pick up On their future 뭔 On their future, On their future 아, On their future 왜 On이 들어가면 왜 안 돼? 어, On이 필요가 없으니까 왜 필요가 없는데? 이건 왜 있어야 돼? 이거요? 이거는 Their first birthday 라고 하면 어 어 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젠데 온이 빠지면 무엇이 되기 때문에 언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어 이거는 Their future 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를래? What? 아, 무엇이 우리말이야? 아 아 무엇을 아이들이 짚니 그 파티 장성 파티 오케이 아기들이 아기들이 파티에서 무엇을 짚는지 묻고 싶으면 영어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eibys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At the party Beibys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면 돼? 어 언제 아기들이 파티를 하니? 한국에서 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 파티에서 어 어 참 미안 한국에서 그래서 When Do Beibys 뭐 Have a party in Korea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eibys have a party in Korea In Korea Beiby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그래서 얘를 붙이니까 전치사를 붙이니까 언제가 됐고요 전치사 안 붙어있으니까 그들의 미래란 뜻이고 무엇이 되었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그래서 one th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무엇을 그 안위가 싶니? 오케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does the baby pick up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baby pick up What does the baby pick up one thing 가기가 무엇을 씹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물건을 씹는다고 있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다음 문장 could be a pencil a mic a a mouse over some mone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What is it? 네? 아 그래요? 아 우리말이요? 아 그것은 무엇일 수도 있니? 라고 묻고 싶어요 뭐라고 묻겠어요? 아 What could it b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It could be a can it be what can it be 계속해서 다음 문장 더 펜슬 민즈 어 티처 펜슬 민즈 어 티처 그래서 선생님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어 무엇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 여필이 의미하니 이렇게 대꾸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더 펜슬 민즈 어 티처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아 하다시 밀드의 도즈 어 도즈 어 도즈 하다시 아 하다시 어 어 민즈의 도즈 하다시 도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전 마이크 민즈 어 엔터테이너 이렇게? 네 주문 어 엔터테이너 안 언 언 언 오케이 그래서 그 마이크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무엇 무엇이 의미하니 연예인을 연예인 연예인 무엇을 집으면 연예인이 된다는 뜻이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왓 민즈 언 엔터테이너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왓 민즈 언 엔터테이너 했더니 더 마이크 민즈 어 엔터테이너 어 뭐야 또 아 더 마이크 민즈 언 엔터테이너 더 마이크 민즈 언 엔터테이너 원 민즈 언 엔터테이너 더 마이크 민즈 언 엔터테이너 뭐가 연예인이 된다는 뜻이야 마이크를 집으면 그게 연예인이 된다는 뜻이야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더 마우스 민즈 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더 마우스 민즈 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싶어 뭐라고 부를래 영어로 바로 영어로 바로요 영어로 바로요? 예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마우스를 집으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mouse means a 컴퓨터 프로그래머 The mouse means a 컴퓨터 프로그래머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money means a business man The money means a 부시네스맨 Okay 그래서 더 머니 라는 대답 듣고싶어 뭐라고 부를래 바로 그걸로 영어로 뭐 바로 영어로 아세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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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생각난다 알지 무엇이 사업가가 된다는 뜻이니 What means a business man 이렇게 쉬운게 어딨어 What means a business man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 business man What means a business man 했더니 The money means a business man 오케이 계속해서 코리안즈 콜 디스 돌자비 코리안즈 콜 디스 돌자비 콜 디스 돌자비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돌자비란 대답 듣고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를래 무엇을 돌자비라고 부를래 아 무엇이라고 한국인들이 부를래 한국인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 What 코리안즈 콜 디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코리안즈 콜 디스 그랬더니 코리안즈 콜 디스 돌자비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 어 하나씩 두요 오케이 왜 더드가 아니고 두죠 엄만 길어봤자 형성되죠 코리안즈 엄만 길어봤자 데이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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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